지난달 울산에서 아기 시신을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버렸던 엄마가 경찰에 자수했습니다. 그런데 자수하기 전날 경찰이 그 엄마를 찾아가서 DNA를 채취해 갔던 걸로 드러났습니다. 경찰은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이미 숨진 걸로 보고 영아 살해 혐의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 UBC 김영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울산의 한 아파트 쓰레기장에서 임신 6개월 만에 태어난 영아 시신이 발견된 건 지난달 22일 사건 발생 닷새 만에 10대 후반의 친모 A 씨가 부모님과 함께 경찰에 자수했습니다. 그런데 자수 전날 경찰이 A 씨의 집을 찾아 DNA를 채취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경찰이 턱밑까지 수사망을 좁혀오자 압박감을 느끼고 DNA 검사 결과가 나오기 자수한 것으로 보입니다. 영아의 친부인 10대 후반의 B 씨는 지난주 피의자 신분이 아닌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. B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아기 유기 사실을 몰랐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. 경찰은 A 씨가 자수한 날 오전 B 씨에게 유기 사실을 털어놨고 이전에는 유기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. 경찰은 A 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영아가 뱃속에서 이미 숨진 뒤 버려진 걸로 보고 영아 살해 혐의는 적용하지 않을 방침입니다. 경찰은 국과수의 사산 여부 부검 결과가 나오면 A 씨에 대한 혐의를 정한 뒤 검찰에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. UBC 뉴스 김영환입니다. 더 많은 뉴스를 보시려면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제보할 게 있으면 꼭 저희한테 보내주십시오. 저희가 열심히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. 항상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